사람이 모드를 쓰다가 안 쓰잖아 증진이 아니고 내가 증진 얘기하는 건 아니야 증진하고는 상관이 없어 모드를 쓰다가 안 쓰면은 정보량이 반토막이 나요 그래서 되게 많이 헤매 원래 모드를 쓰면 쓸수록 이게 점점 사람의 인식력이 떨어지거든 뭔가 모드를 많이 쓰면은 모드가 사람한테 플레이어한테 정보를 떠매겨 준단 말이야 근데 그 떠매겨 주는 거 받아먹는 거에 익숙해져 있다가 나중에 모드 없이 정보를 찾으려고 보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드가 없으면은 애들이 못할 수밖에 없지 당연하지 그게 이게 정상이야 그래서 패치하고 첫날 둘째 날은 애들이 되게 못해 바보가 되거든 초보는 모드 까는 걸 추천하느냐고요? 모드 까... 모드는 선택이에요 깔면은 편해요 좋다기보다 근데 그 모드 갖다가 어는 정보가 장애가 얻는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자기 실력이 올라가는 건 아니야 그 정보를 캐치하는 거는 따로 실력을 올리는 수밖에 없어 다 튀어나왔네 이거 슈컨 죽여야겠네 씨 뭔데 이거 어파드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모드를 쓰는 건 좋은데 최소한만 써야 돼 많이 쓰면 안 좋아요 모드 많이 쓰면은 정신상하고 그냥 나 왜 더 뭐지? 뭔가 윤곽선이 있으니까 더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왜 불편하지? 허허헣 아씨 어 뭔가 비큼 터져있는 것 다 쏠 수 있을 것 같애 이게 사람의 인식이 이렇게 되니까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가 지금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게 이렇게 되는게 에 으어어어어 무서워 아어어 미친 잎إ포 뭐야잇건 야 얏 보... tumbnya?? 꺼어엉 705 저렇게 타면 안 돼 정면 보여주면 안 돼요 쟤 무조건 역 T12이야 딜미터기? 어 그러네? 이거 왜 이래? 잠시만 이거 모드 충돌인가? 모드 충돌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거 모드하고 상관이 없어 저거 모드 아니에요 이거 애초에 모드가 아니야 뭐래? 이상하네 XBM 껴.. 아니야 나 XBM 없어 XBM 안써요 어우씨 이거 귀찮아 죽겠네 못싸우겠다 피가 너무 없어 이거 그냥 버그 같은데? 충돌 아닐걸? 나 저기에 관여하는 모드가 진짜 하나도 없어요 오 그래도 이게 윤곽 있으니까 좀 익숙해지면 되게 편할 것 같은데? 없을 때 보다 훨씬 편해 없을 때 보다 훨씬 편해 대체 구성 클릭 안 돼서 컨트롤 원투로만 된다고 그냥 버그 같은데 내가 볼 땐 충돌 아니야 버그야 이건 아니 이런 C댕 음 패치 한번 할 것 같아 3인층으로 자동 조절하고 2인층으로 하면은 조주머니 사라진다고? 진짜? 아니.. 아니.. 안 있는데? 버그 되게 많은가 보다 배틀패스 기간? 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지금 회사가 절반 쪼개졌잖아요 이런 거 제대로 테스트 같은 거 다 못했을 수도 있어 너무 좋아한다고? 내 할 바 아니거든 하하하하하하하하 야 뭐 내가 잘린 건 아니니까 어 뭐 잘린 분들은 안타깝게 됐는데 예 어 근데 딜미터가 안 나오니까 좀 불편하네 순정 서버웨어이임 어 서버웨어이임 순정 서버웨어이임 순정 서버웨어이임 아 아 서버웨어이임 그럴 수도 있겠다 뭐 퇴직금서 퇴직금인데 그냥 지금 개발을 할 여건이 아니지 애초에 버그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아 물러나? 왜? 왜 물러나? 왜? 아 위험해? 왜? 나 위험하다는데? 자주포 날라오나? 저기서? 저쪽에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애 자기 딜리 못한다고? 그건 많이 위험하긴 하지 그거 인정한다 그거 인정이지 아까 근데 맞아 자주포 저기서 하나 날라오긴 했어 이쪽에서 날라와가지고 여기 맞는거 봤어 되게 진행 안되네 258 이거 왜 진행이 안 돼 이거 왜 진행이 안 돼 아 딜리 많이 했어 이천딜은 했어 적어도 몇딜한거야? 모르겠다 몇딜했는지 모르겠네 근데 이게 얘는 왜 작동 안하지? 얘는 작동 안한다 쳐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 3대0 연동이 안되서 근데 이 화증모드는 여기에서 정보를 가져오는게 아니에요 이거 밑에 딜리턱이 없을 때도 얘가 딜리 올라갔었어 메커니즘이 굴이 달라 근데 둘 다 안된다는거는 그냥 근본적인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크다는거야 얘는 그냥 버그 조진거 같은데 미꾸라지 킨거에요 어 나쁘지 않 괜찮지? 60이면은 70? 60? 60? 아 안키면 100 넘어가더라고 요새 일단 그래도 뭐 치명적인 문제는 별로 없는거 같애 아이 실루엣 되게 어색하다 없는데 없는데 1미터기 안되는게 치명적이에요? 아니 끝나고 보면 되잖아요 뭘 그렇게 궁금해해 끝나고 봐 끝나고 아 이거 3인칭일때는 이모드 별론데? 이게 사실은 이게 사실은 뚫리는거 보이는거잖아 이게 뭔가 안 뚫릴거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보이는거잖아 지금 보이고 있는거잖아 그치 이거 산인칭일때는 이거 별로다 어 어 키킹 이건 못참지 어 키킹 이건 못참지 아 이게 훨씬 편리한거 같애 이렇게 보니까 되게 민둥산같네 애들 생긴게 야 그 음 이게 맞나 나 잘 모르겠다 칭찬시오 무슨 짓을 하시려구요 오어 오어 잠깐만 야야야야 야야 이건 무섭지 너는 야 쏟 쟤는 이유 없이 무서워 뚫릴거 같애 오오오 날넘다 도와줘 뭐야 깔끔했고요 으아악! 오우 미친 고포기였어 씨발 안 날라오나 했다 그게 안 나오네 야 지금 아야야 잘못 눌렀어 지금 여기 부분에 그거 나와요? 내가 딜을 얼마 했다는거 혹시? 나오고 있나 모르겠어 내가 안 봐가지고 모르겠네 여기에 원래 로그 나오잖아 이거 안 나오지 않아? 지금 나오고 있나? 방향 같은 거 뜨고 있냐고요? 방향은 떠요 아닌가 로그는 아 로그는 떴던거 같은데? 이상하네 버그 너무 많다 모드 때문인가? 한 번만 더 굴려보고 야 근데 이거 무슨 부야? 진짜 이게 실루엣이 졸라 못생겨보여 어떡하지? 실루엣 거니까 애가 바로 대머리가 되는데? 안 떠요? 아 그래요? 나 왜 떴던거 같지? 아니 실루엣이 이게 3D 위장 다 빼고 보니까 졸라 못생겼어 탱크들이 뭔가 별론데? 어 다같이 대머리야 지금 가발 다 벗겨지고 있다고 가발 다 벗겨지고 있다고 아 이 판 아깝다 이긴 판인데 공격선을 대면했어요? 요새 3D 위장이 되게 과해지면서 비의 직관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각선 이렇게 하는게 편할거 같애 그냥 좀 익숙해져야된다 이건 어색해서 그렇습니다 무슨거 몇 딜? 5천딜이나 했어? 나 언제 딜 이렇게 많이 했냐? 뭐지? 아 이거 뭐 딜이 랜덤박스인가? 뭐냐? 끝나고 보니까 딜 개많이 했네? 705요? 아 705인가? 뭐야 나 딜 이렇게 많이 한 줄 몰랐어 누가 이렇게 많이 맞아줬지? 아닌데? 음.. 뭘로? 몰라? 뭐지? 모르겠다 크레딧이죠? 아냐 좀 벌어왔어 2만원 벌어왔어 54 해외 소리딜 309 aran